두 번째 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 같은 경우에는 101번부터 120번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열 문제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구조문법 어휘의 주제를 그대로 이어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부딪히는 문제는 똑같거든요.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에는 예를 들면 품사를 오해하거나 잘못 알았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단어들의 포인트들을 잘 몰라서 그 포인트를 적용을 못 시켰어요. 혹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잘 몰랐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해석이 어그러졌어요. 따라서 고급 스케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영어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요. 토익에서는 조심해야 될 단어들 자주 반복되는 것들만 데이터베이스로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제가 드립니다. 제가 그걸 못 드린다면 전문성이 없는 거죠. 그냥 영어를 가르치는 것과 토익의 데이터베이스를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토익에 잘 나오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저런 것들 다 조심해라고 하는 얘기들을 왜 하나도 모르지? 라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영어의 원리만 아시면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은 금세 돌고 돌아요. 했던 얘기들을 또 하게 되고 했던 얘기들을 또 하게 되고 했던 얘기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고 또 잊어버리고 반복하고를 몇 차례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어의 탤런트가 없더라도 틀림없이 토익에서는 완전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한 800점 이상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실망하시거나 기가 죽을 필요는 없다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됐죠? 자, 그러시면 111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 ABCD는 딱 보니까 품사가 어때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시원하게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케이스라고 하는 거 접속사다. 매번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지 저게 어떻게 접속사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그죠? 정답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요. 알겠죠? 자, 인케이스는 누구누구가 뭐뭐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일 누구누구가 뭐뭐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can하고 동사 원형이 나와있는 자리에서 여기 지금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무슨 수로 여기에 도대체 인케이스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맞죠? 그 다음 as well as가 있습니다. as well as는 좋아요. as well as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따라서 as well as b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as well as 앞에 뭐뭐가 나왔다. 조동사가 지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as well as 다음에도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조동사가 나와야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얘도 등위 접속사와 동일한 구조를 갖추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얘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해석은 이렇죠? b뿐만 아니라 a도 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어구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번도 여러분들 지우시고요. c번 같은 경우에도 나돈니 하면 그냥 눈이 번쩍 떠지는 게 있죠. 근데 얘는 또 어때요? 나돈니도 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도 되죠? but or so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or so는 경우에 따라서 생략될 수도 있겠지만 뒤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or가 보이죠? 끝났습니다. 자, 그러시면 정답은 뭐? either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or에 끌 필요가 없어요. 정통적 접속사 in case는 당연히 이 자리에 못 들어가고요. 이 자리에는 뒤쪽에 or와 홍하면서 얘랑 묶여서 하나의 접속사예요. 세트로 자, 서로 관련 있는 아이들이 세트로 접속사가 되는 걸 뭐라 그러죠? 상관접속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bcd가 다 상관접속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돈니가 여기 나오게 되면 좋아요.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but also가 나오고 또 동사가 나오면 나돈니 a의 동사 but also b의 동사에서 동사 대 동사가 대등하게 연결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뒤에는 없기 때문에 안되겠고요. either는 딱 들어맞는 거죠. 그죠? either 동사 자, or 동사 이렇게 와있으니까 됐어요? 대신에 as well as는 이거는 a, b가 앞뒤에 이렇게 오는데 자, 바로 뒤쪽에 뭐가 왔어요 여러분들? 자, b, p, p, p가 동사가 왔어요. 여기 지금 그러면 이 앞쪽에도 동사가 뭐가 있어야 a 할 뿐만 아니라 b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죽두밥도 아닌 시스템이 되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as well as는 또한 답이 될 수가 없겠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상관접속사 either a or b를 찾아서 답으로 쓰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전통적으로 그 2000 한 12년 정도 자, 이전에 그 시험문제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이나 10년도 전에 시험문제들을 보면 상관접속사는 대개 언제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보통 101번에서 103번 사이에 정말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는요. 이렇게 10번대에도 나오고 20번대에도 막 튀어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예전보다는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요즘의 토익이다. 이렇게 또한 우리가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나오는 것들이 앞에 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쉬운 아이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도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그런 점도 자, 여러분들이 매의 눈으로 한번 참고를 한번 해두실 필요는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이었고요. 해석하고 끝내겠습니다.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얘입니다. 동사는 누굽니까? 얘입니다. 그 다음에 등의 접속사고 얘입니다. 따라서 얘도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Applications for travel visas 자, 그 다음에 Can be mailed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앞쪽에 죄다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등의 접속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더 결론적으로 비자를 얻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 신청서들 애플리케이션은 신청의 뜻도 있지만 신청서의 뜻도 있죠. 비자를 갖다 얻기 위한 신청서들이 자, 인펄스는 직접입니다. 반대말은 인 라이팅이라고 하는 어구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문서로라고 해요. 인 라이팅을. 근데 여기는 직접이죠. 직접 제출이 될 수도 있다. 어디 어디에서? 어디에서? 요건 또 반대로 자, 지금 앳뒤의 명사가 없죠. 앳뒤의 명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요 놈이에요. 지금 앳뒤의 명사가 또 Your State Government Office가 지금 중복됐기 때문에 생략됐습니다. 등의 접속사라는 건 원래 그러는 거예요. 앞뒤에 등의 접속사의 앞뒤에는 중복되는 것들이 이렇게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제출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습니까? 우편으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111번 문제는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고요. 12번 가겠습니다. 자, 12번은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같지 않은데 여기는 어때요? 형용사가 나오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A번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B번에 보니까 여기 지금 S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 아이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는 얘기겠죠? 자, 원론 쪽으로 그래요. 물론 바이털 이 명사로 토익에서 한 번도 출제가 돼 본 적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그렇게 전달해 드릴게요. 자, 바이털을 명사로 쓰면 참고만 하세요. 자, 중추 기관들 있죠? 몸에 아주 생명과 관련된 중추 기관을 우리가 바이털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형용사로 바이털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이고 중요한의 그런 뜻이고 자, 그럼 그 다음에 바이털이티라고 하면 원기 활력의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해석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조직인데요. 어떤 조직입니까? 바로 Key Community Builders 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자, Play a role 이렇게 돼 있습니다. role이라고 하는 동사가 취하는 role이라고 하는 명사가 취하는 동사는 바로 play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하다로 번역합니다. play an important role play a key role play a vital ro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다 이런 거죠. 자, key나 important이나 혹은 여기에 나와 있는 vital이 자주 들어갑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어떤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바로 모금하는 데 있어서 돈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돈 어떤 돈이에요? 얘 또 동사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사입니다. 자, 그래서 요구되어지는 돈이죠. 자, for the library renovation 도서관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 조직이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113번 갈게요. 자, ABCD의 선택지는 모두 다 품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전치사예요. 근데 얘만 뭐가 되는 거죠?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입니다. 제가 이 대니라고 하는 단어의 품사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죠? 오프라인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또 까먹었어? 라고 자, 방금 제 말 안에 답이 있죠? 너무 잘 까먹어요. 대니 품사가 뭐냐 하면 뭐뭐 보다 도요. 이건 대화 안 되는 거죠. 품사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뭐뭐 보다 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품사를 대셔야죠. 자,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각 전치사의 뜻들은 다 알 테니까 해석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동사 어딨어요? revealed 그 다음에 that 끝 그러니까 이 주어가 that 이하의 사실을 밝혀주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주어가 누구예요? customer taste, taste 그 테스트 그래서 고객의 자, 입맛을 갖다가 우리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고객의 취향과 입맛을 테스트해본 그 테스트가 어떤 사실을 드러내줬냐면요. 대디아이도 주어 동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주어고요. 동사 어딨어요? 쭉 가니까 자, 여기 동사가 여기 있네요. 바로.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뭘 좋아합니까? 바로 taste of 자, 이거 지금 스파게리 소스 이름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raggedy라고 하는 스파게리 소스의 맛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much more 훨씬 더 많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비교 대상입니다. 바로 presto 라고 하는 자, 스파게티 소스 보다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비교급의 뒤에서 비교의 대상과 연결되는 전치사는 누구예요? 그거 당연히 여러분들은 대는 쓰는 거예요. 물론 자, 된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은 격가지로 추가 정보로 변형 출제 가능성으로 여러분들이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기본이에요. 영어 어순에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도 ABCD의 품사는 서로 같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보니까 자, 문장에 지금 주어가 지금 여기 지금 degree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잠깐 빼보세요. 그럼 얘가 동사잖아요? 이게 목적어 맞죠?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우 형용사가 뒤에 나왔다는 것은 목적 보호라는 거잖아요. 메이크가 사역 동사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 목적 보호를 수식하는 아이를 찾는 건데 목적 보호가 품사로 봤을 때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누가 수식해요? 바로 부사가 수식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정답에 여러분들 비번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아니요. 해석했나요? 아니요. 이렇게 짤막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와르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Advanced Degree가 되겠습니다. Advanced는 고급의 이런 뜻이에요. Advanced Degree는 그래서 고급의 학위를 말합니다. Degree가 원래 정도의 뜻인데 학교에서는 학위죠. 자, 고급 학위라는 건 뭐예요? 석사와 박사 학위를 우리가 Advanced Degree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야의 학위죠? 자, 바로 이 분야가 되겠어요. Error Dynamics 자, Dynamics가 역학입니다. 역동적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Error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항공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공, 공기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공기역학, 항공역학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 분야에서의 고급 학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적합, 그 사람을 적합하게끔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적합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어디에? 바로 Position에. 됐습니까? Elisable은 Elisable은 이하에서 수식을 받을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부터 자주 받는데 그때 정말 자주 나오는 전치사가 누구예요? For입니다. For 이하에 대해서 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 For 이하에 대해 적합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됐죠? Fly Center는 자, 뭐가 되겠어요 저것은? 비행센터라고 하면 되죠. 비행센터에 있는 Position 그 포지션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물론 적합하다는 아니었고 얘는 보호니까 적합하게끔 그 사람을 만들어준 것은 바로 학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됐습니까? 자, 115번 가고요. 자, ABCD의 선택지는 모두가 품사가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품사가 모두 다 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Except for는 수거죠. 두 개가 합쳐져서 Except는 단독으로 써도 좋지만 for와 결합되어도 전치사입니다. 어떤 개념이죠? 예외를 나타내죠. 뭐뭐를 제외하고 Regarding은 물론 동사의 ing일 수도 있겠지만 얘도 전치사로 너무너무 많이 쓰는 아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상 여러분들께 침치켜가면서 강조하는 단어고요. 의미는 About가 되겠고 During 알잖아요. 자, 동안에 Following도 알죠? 얘도 Follow에서 ing를 붙인 아이지만 전치사로 쓰면 뭐뭐 이후에 그죠? 무엇뭇의 뒤이어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치사가 들어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가봐요. 자, 그러시면 해석을 통해서 적절한 전치사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losing이에요. 폐쇄 나머지 조금 이따 합시다. 발표됐어요. 발표된 게 뭐라고요? 폐쇄가 발표됐대요. 자, 즉각적으로 발표됐답니다. 그죠? 그 다음에 Disappointing Year End Sales Statistics 가 나와있어요. 실망스러운 연말에 매출 통계 있죠? 자, 이것이 나온 직후에 자, 폐쇄가 발표된 거 아닐까요? 시점상으로 실망스러운 연말에 그런 통계 동안에 통계와 관련해서 통계를 제외하고 안됩니다. 통계에 뒤이어서 폐쇄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점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문맥상 가장 타당해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OVR을 해석을 안 하셔도 시험 보실 때는 답을 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시험 보러 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일단은 모든 문장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해석하지 말고 필수성분 중심으로 듬성듬성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도 답이 안 나오면 중간에 수식어구까지 다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시면서 어휘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자, 여러분들이 결국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듬성듬성 해석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죠? 어휘문제치고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죠. 아니, 그런 문제는 뭐하러 자세하게 다 읽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러 가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리뷰할 때는 꼼꼼하게 다 챙겨서 보셔야 됩니다. 30%가 폐쇄됐는데요. 무엇의 30%예요? 회사의 자, 점포들입니다. 회사 점포의 30%의 폐쇄가 발표됐어요. 자, 즉각적으로 뭐 뭐 뭐 이후에 그런 뜻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15번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문제는 오히려 여러분들 1번에서 10번까지 보다도 더 수월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잘 풀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어,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는 얘기들이 들릴 수 있어요. regarding을 와, 이거 되게 잘 나오는 전치사죠? 아시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자,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저거 전치사야? 그러시면 재빨리 적으세요. 저거 되게 자주 나오나 봐. 남들은 다 안아 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자, 정리 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자, 116번부터 화면 바꿔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뵐게요. 자, 2강의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20번까지인데요. 그... 제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을걸요? 최근에 토익을 보면요. 16번에서 20번 사이에 마치 35번에서 40번 사이에 예전에 나오던 그런 수위의 난이도의 문제들이 간혹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력을 아주 잘 발휘하셔야 되는 자, 그런 코스가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집중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러시면 16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ABCD는 모두 다 동사입니다. 뜻이 다르죠. refer라고 하는 단어는 참조하다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언급하다의 뜻이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둘 다 다 자동사로 써요. 자, 물론 refer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뒤치시면 자, 누구누구를 어디어디에 참조하게 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는 타동사로 refer somebody to something 으로 쓰기도 하지만 자, refer의 대표 의미는 to 이하에 참조하다 라고 해서 자, 이렇게 써요. 두 번째는 언급하다 라고 할 때도 똑같이 전치사 to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타동사적 해석이 되나 자동사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는 동사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expand는 뭐 딱히 특징이 없는 걸로 봐서 자, 타동사가 둘 다 되나 봐요. 확장의 개념입니다. 확장되다 확장시키다가 둘 다 했고요. require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건 뭐 타동사밖에 안 되는 동사죠. 뭐뭐를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arrive는 또 반대로 절대로 자동사로만 사용되는 대표적인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해 됐죠? 오케이. 그러시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부사하구인데요. 이거 한 단어만 하세요. 뭐뭐한 이후에 이렇게 합시다. 됐죠? 뭐뭐뭐를 한 이후에 기대가 됩니다.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가짜 주어고 이거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 이후에 자, 바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will blank their locations by 20% 자, 바이 다음에 숫자가 나오게 되면 차이예요. 20% 차이만큼 그들의 지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할 것 뭐뭐 하는 것이 기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시 다시 어떤 일이 어떤 일이 이 회사는요. 이 회사는요. 20% 만큼 지점을 어떻게 하는 것을 죄송해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자, 이 회사가 20% 만큼 지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좀 애매하시면 한 단어만 더 해볼까요? release 신제품 출시하는 거죠? 신제품 출시를 한 다음에 회사가 어 덴 이하가 기대된다 라고 했으면 그 기대의 내용은 뭘까요? 지점을 어떻게 하는 거죠? 더 늘려가는 것이겠죠. 자, A, B, C, D 선택지 중에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문맥상 적절한 것은 B번밖에 없어요. 자 어휘 문제에서 어디까지 내가 해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시간을 얼마만큼 세이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요 최소환만 하세요. 일단은 그리고 안 되면 자, 나중에 다시 가서 조금 더 해보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release는 프로노타입 되시기 때문에 자, 명사로 사용되면 신제품과 관련된 됐을 때는 출시가 되겠죠. 무엇의 출시예요? 자, 가장 새로운 자, 종류가 되겠습니다. 무엇의 종류죠? 자, 바로 성능 좋아요 하이 퍼포먼스의 자, 랩탑이 되겠습니다. 됐죠? 어, 그래서 랩탑의 종류 자, 이것의 출시를 출시 이후에 자,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사가 그죠? 로케이션스 지점을 갖다니 20% 정도 확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116번의 동사 어휘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7번이고요. 7번 같은 경우에는 ABCD가 모두가 형용사하고 뜻이 달라요. 이거 어휘 문제네요. 정확한 이거는 gradual은 점증적인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relative 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물론 이 relative는 명사로 쓰면 친척의 뜻도 있어요. 알죠? 여러분들도? 자, 그 다음에 D번의 average는 형용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평균의 그 다음에 평균값 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여기는 누구 자리예요? 바로 headcount 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있기 때문에 형용사 자리가 맞고요.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해석 필요합니다. 자, 반응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어디에? 초대 언제까지? 이때까지 그리고 이 아이는 목적의 내용이에요. 초대에 대답을 좀 해달라 언제까지 대답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그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we may have 자, 우리가 뭘 가지고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headcount 라고 하는 건 인원수입니다. 자, 이벤트를 위한 인원수 헤드카운트 머리에 대한 카운트 숫자 됐죠? 그래서 이벤트를 위한 인원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요 날까지 요것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어떠한 인원수일까요? 그렇죠. 정확한 인원수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도록 됐습니까? 오케이. 자, 대답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적절한 형용서는 accurate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117번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하나만 추가로 보면 accurate의 반대말은 뭐죠? 정확한 것은 대략적이니 될 수 있겠죠. approximate headcount라고 하면 대략적 총 숫자예요. 머리 숫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118번 가시고 ABCD의 품사는 서로 같지를 않습니다. 누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주어가 나와있고 일단 랜디들은 오우 명산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 동사 혹은 분사일 수 있겠네요. 자, 문장에 동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얄짤 없이 동사고 뒤에는 뭐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지금 또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끝내죠?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면 이 자리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해석이 잘 안 되셨겠지만 정답은 뒤에다 쓰셨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이 자연스럽게 됐는지 안 됐는지 와는 별개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답은 쓰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알겠죠? 자, 그렇게 되었길 바라고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acting job 자, land라고 하는 단어는요. 착륙하다라고 하는 자동사로 제일 많이 쓰여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가끔 어떤 job 따위를 차지하다의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job과 관련해서도 가끔 토익에 나와요. 알겠죠? 네, 그래서 자, 그대로 acting job 연기 그죠? 네. 연기의 한 역할을 갖다가 어떻게 자, 성공적으로 차지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acting job이 뭘 위한 거예요? 새로운 sitcom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점은 언제 이후죠? 자, 그녀의 세 번째 오디션 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 parts 역할 되겠죠? 역할에 대한 세 번째 오디션이 있은 이후에 sitcom을 위한 acting job을 성공적으로 차지했다 라고 보는 것이 내용상 맞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해석까지 깔끔했죠? 자, 그래서 답은 쉽게 내었으나 여러분도 지금 이런 단어들은 새롭게 지금 익혀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꼭 암기하고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9번으로 가시고요. ABCD는 부사예요. 펑츄얼리는 시간을 엄수하여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간에 딱 맞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벤추얼리는 결국 랜덤리는 무작위로 accordingly는 그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 알맞게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각자의 부사가 뜻이 다르니까 해석하고 답 쓰시면 되겠죠? 이번에도 사람들, 개인들 되겠습니다. 동사 찾으세요. 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인지는 조금 이따 봅시다. 그래서 후 이하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Will not be granted. 하, 이 사람들이 승인을 받지 못할 거래요. 무엇을요? 인터뷰를 승인받지 못할 것이다. 그 인터뷰가 뭐죠? 호우, job interview예요. 포지션을 얻기 위한 인터뷰가 있는데 그 구직의 면접을 갖다가 승인받지 못할 거래요. 요구하지 못한 개인들은. 알겠죠?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요 사람들의 성격을 알았다. 인터뷰 승인을 못 받는 사람들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죠?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언제 그들의 alert라고 하는 것은 할당하다 이 뜻이죠? 그죠? 그들에게 할당된 시간이 있어요. 당신은 몇 시? 당신은 몇 시? 이렇게 할당된 시간에 시간을 엄수하여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인터뷰 승인을 못 받겠죠. 무작위로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이겠어요. 결국은 도착 못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알맞게 도착을 못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충분히 답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 하셨죠? 여러분들? 자, 근데 혹시라도 A번의 뜻을 몰랐으면요. 틀렸을 수도 있겠죠. 틀린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앞으로 안 틀리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A번의 펑츄럴리는 자주 정답으로 출제되는 어휘는 아니었지만 자, 그래도 처음 나오는 어휘도 아니었어요. 토익은 아무래도 비즈니스 잉글리시니까 시간을 엄수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두세요. 20번 ABCD의 선택지는 모두가 다 전치사가 맞습니까? 아웃은요. 여러분들 부사예요. 부사.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부분명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와야 될 자리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즈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보호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점 중 하나는 바로 자, 놀라운 뷰. 됐어요? 놀라운 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뷰라고 하는 것은 광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놀라운 경치 광경이 바로 이 점 중 하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미 보호까지가 다 끝났으면 지금 이 명사 앞에는 당연히 전치사가 와야 되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나머지 전치사 중에 하나인데요. 인투는 어디어디 안으로의 개념이고 자, 그 다음 with는 뜻이 워낙에 많으니까 쟤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식할 거예요. with의 뜻은 누구누구 와입니다. 라고 발언을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을 무시했거나 아니면 영어를 전혀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with가 한 30가지 정도의 뜻이 있고 토익에서 출제되는 용내만 해도 with가 뭐 글쎄요. 한 7, 8가지가 되는데 자, 그중에 한 가지만 틱대고 그것만 적용해보고 아니면 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합당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with 같은 단어는 뜻을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with가 가지고 있는 여러 뜻을 머릿속에서 떠올리시면서 그냥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from이라고 하는 것은 출처, 기원, 유래를 나타내죠. 자, 어디어디로부터의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공격관이 다 끝났어요. 바로 이 점 중 하나는 경치인데요. 발코니로부터 바라본 경치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정답을 뒤로 쓰시는 게 맞아요. 발코니와 함께 있는 경치 뭐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발코니로부터 받아본 경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 지금 해석 안 했고요. 이 부분 지금 해석 안 했는데 그래도 답이 나왔죠? 자, 우리는 대단히 경제적으로 문제풀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해됐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들 답이 안 보이시면 더 읽어보시면서 밖에 없어요. 자, 무엇의 이점입니까? 바로 머무르는 거죠. 이 호텔에. 됐죠? 이 리조트에 머무르는 것의 혜택 2점 중 하나는 바로 놀라운 광경인데 그 광경은 어디로부터 보여지는 광경입니까? 발코니로부터 보이는 그런 광경이래요. 근데 발코니가 어디의 발코니예요? 자, 스윗스라고 하면 잘 아시죠, 여러분들? 스윗룸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일반 객실이 아니라 자, 저것은 규모가 좀 큰 그런 객실 스윗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스윗룸은 보통 응접실과 접견실 따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규모가 굉장히 한 30평, 40평, 50평 정도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굉장히 커다란 자, 그런 객실을 스윗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 하나하나 각 하나하나의 스윗스 발코니로부터 보이는 자, 이런 어떤 광경 있죠? 놀라운 광경이 바로 이 점 중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시면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지어보셔야겠네요. 어떠셨습니까? 자, 이제 20문제를 풀어보셨는데 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조문법 어휘의 토픽을 다루게 돼요. 자, 아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지시고 몰랐던 내용들은 꾸역꾸역 메꾸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라고 하는 언급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주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가끔 나오는 거예요 라고 언급되는 부분들은 꼭 출체 포인트가 아니었더라도 자, 추가적인 정보로 잘 외워두시면 자, 시험 보러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